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보훈을 바로 세우고 있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방부의 본질 국방의 본질은 바로 보훈이다 라고 강조했지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을 한 이후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 얼마 전에 문재인을 발칵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자 이제 하다하다 박원순이가 민주 열사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에 박민식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박원순이를 아예 박살을 냈습니다 한바탕 박원순 측 난리가 났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박원순이가 어떻게 생을 마감한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세력들이 구국 영웅인 고 백선엽 장군에게 씌운 친일 프레임에 대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이를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라고 규정하면서 장관직까지 걸겠다라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박원순이냐 백선엽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이후에 박원순과 박원순 세력들을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지난 토요일 3주기 추모식이 치루어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겐 이미 인권위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다라며 그런데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루어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열사 묘지에 안장된 박원순 좌파 세력들이 박원순이를 민주열사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송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박원순 전 시장 3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추모제는 지난 4월 경남 창룡군에 있던 박원순의 묘소가 이곳으로 이장되면서 처음 맞이한 길에 진행이 됐습니다 강란희 여사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3주기 준비모임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히나 보수 우파 정치 어피니언 리더들이 좌파 세력들이 박원순을 민주열사로 둔갑시키는데 앞장섰다라며 어떻게 박원순이가 민주열사 묘역에 묻힐 수 있으며 어떻게 박원순의 추모제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할 수 있는지 강하게 송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 장관은 박민식 장관이 열 상당히 받았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박민식 장관은 백선엽 장군은 주거소까지 친일파라는 억지딱지를 받아야 했고 파묘해야 된다는 공격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라며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치욕스러운 죽음은 오히려 추모되는 분위기라고 박원순 전 시장을 정조준을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비서 성추행 의혹이 일자 지난 2020년 7월 9일 극단적 선택을 했죠 백선엽 장군은 하루 뒤인 2020년 7월 10일 별세를 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왜 박원순 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 혐의를 기재하지 않는가 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3월 사회적 공헌화 과정이 없이 백선엽 장군 등 12명의 국가유공자 안장 기록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을 애들로 비판한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백선엽 장군 등 국가유공자 안장 정보에 친일 일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게 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박원순의 확인된 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백선엽 장군의 있지도 아니한 과는 침소봉대하는 특정 진영에 편협한 시각으로 국가유공자 문제를 바라보는 일은 더 이상 자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도 모자라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활동까지 벌이면서도 백선엽 장군을 향해서는 간도 특설대 복무만 트집잡아 친일파로 매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세력들의 내로남부를 박민식 장관은 강하게 꼬집은 것입니다 이어 박민식 장관은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화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 법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도 언젠가는 민주화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방관한다면 지대한 공을 세운 백선엽 장군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돼 득세할 것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이어 이건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싸움이며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라며 백선엽의 문제는 누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지키고 이끌어 갔는지 공정한 잣대를 세우는 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결코 과거 역사의 문제만이 아닌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느냐의 문제라며 국가본부 장관의 직을 걸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박원순 측을 발칵 뒤집어 푼 박민식 국가본부 장관의 이 깊은 본질이 무엇이겠나라며 박원순 측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박원순을 민주 열사로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 프레임을 쌓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박원순의 3주기를 조준으로 한 박민식 국가본부 장관의 뜻 있고 깊이 있고 강력한 그 의지는 그가 장관직을 걸고 이런 좌파들의 정신나간 프레임을 깨부시겠다라는 박민식 장관의 의지가 드러났다라고 이 보수 우파 네티즌들은 박민식 장관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박민식 장관에 대해서 국내 최대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민식 장관 정말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30 네티즌들이 박민식 장관이 박원순과 민주당을 박살냈다 죽어서도 보를 받는 박원순 그 저승사자가 바로 누구나 박민식 국가본부 장관이다라는 2030 네티즌들의 성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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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iędzy